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액세서리 리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이 닥터덕입니다. 이 닥터덕은 쉽게 말하면 기타를 닦는 청소용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디도 닦을 수 있고, 기타질도 닦을 수 있고, 지판도 닦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보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 그리고 하단에 사플로이드 온스라고 용량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사플로이드 온스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mm로 환산하면 118mm 정도 되는 일반적인 종이컵이 190mm 정도가 되니까 사실 종이컵보다는 작은 양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종이컵보다 작은 양이면 되게 조금밖에 못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한 통이면 최소 5년 정도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이 닥터덕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닥터덕의 뚜껑을 열면 원래 종이 커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닥터덕은 이렇게 커버가 뚜껑 안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를 이렇게 열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뚜껑을 열어서 이 종이 마개를 제거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뚜껑에 있는 이 종이 마개를 아예 없앤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나도 모르는 새에 확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상사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그 커버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종이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구멍을 몇 개 뿡뿡뿡 뚫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닥터덕은 아까 제가 5년씩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닥터덕을 부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닥터덕은 한두 방울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융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요정도 요정도로 기타가 묶게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묻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 후에 요 부분이 아닌 다른 면 다른 면으로 이 발라준 닥터덕을 펴바르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닥터덕은 이런 한두 방울로도 한 면을 닦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판, 후판 마찬가지. 지판과 기타줄도 적은 양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줄도 한두 방울 이렇게 살짝 묻혀서 요런 식으로 한번 쓱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닥터덕이 안 묻은 다른 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요 작업은 기타를 연습하거나 연주한 후에 한번씩 해주시면 기타줄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줄이 있는 상태에서 지판을 어떻게 닦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줄이 좀 헐렁할 정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헐렁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제껴주시고 이 상태에서 지판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지판 오일링까지 완성! 네 오늘은 이렇게 닥터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녀석은 되게 향이 향긋한 편이에요. 그래서 닦고 나서도 기타에서 그 은은하게 향이 나타나는 게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지판을 닦는 걸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타는 이 지판을 로즈우드라는 목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즈우드라는 목재의 특성상 너무 자주 닦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통 권해드리는 그런 정도는 한 두 달?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에 한 번 정도씩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판이 유난히 좀 건조한 느낌이 있다 하면 그때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닥터덕은 적은 양으로 기타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 7년 전에 산 한 통이 결국은 다 못 써서 통기타 이야기 갖고 와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기타를 닦는 청소용품 중에서 다른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진짜 한 번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닥터덕 추천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닥터덕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다른 상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